유튜브 찍어주는데 희망생명 이게 내 눈에 확 들어왔는데 30분 이상 등 요것만 글씨만 찍으면 안 될까요? 희망생명 어떤 것 때문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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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Just nothing It's been 5분 55초 됐는데 마무리를 비로봉으로 찍으려고 하는데 희망생명이 Oh, 희망생명 그리고 소가 있는데 32세 칼리지 오브 라이프사이언스 아, 생명의 32번 33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예요 33 하늘이 33천이 때 불교에서 저 꼭대기 보세요 아, 멋있네요 잘 봐요 우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춤을 당기잖아요 우와 봤죠? 네 저 사람도 보인데요? 저게 이름이 비로봉인데 떡시루처럼 생겼다고 이쪽 시골 사는 건 시루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힘든 사람이 와서 시루봉, 시루봉 세 번 부르면 내가 산신령 분장으로 얼굴은 안 보여지고 우리 학생들은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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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생명 32, 33으로 기어갈게요 희망생명 화이팅! 화이팅! 유튜브 서원성치종킹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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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머리, 스티머리, 오케이 고맙습니다 화이팅 tre 저 뒤에는 또 힘든 속에 오우 나리스 사람 코 같아요. 오케이. I gotta go. She's waiting for me. And that is Sinang University headquarters. Bye. Goodbye. Shirobong. John King. John John John.